꼬마 니꼴라 제가 자주 가는 헌책방에서 얼마 전에 봤어요 이 책을 근데 제가 이거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읽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 책을 읽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용이 다시 한번 읽고 싶어져서 제가 또 동화를 좋아하거든요 뭐 어른을 위한 동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이 보는 동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들으셔보니까 정말 헌책인 거예요 정말로 이거 보세요 테이프가 노란색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심지어는 제가 다 떨어져서 제가 다 붙여놓은 그런 책장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책방이라서 부장님께 여쭤봤어요 가격이 없어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부장님께서 이 책은 도저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너무 어떤 책보다도 귀해요 귀한 느낌이에요 이런 책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 주인이 썼을까요 메모가 적혀져 있는데 당신이 나쁜 마음을 먹을 때 당신 책도 순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메모 써놓은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하고 그 친구가 즉 그 친구의 특징을 설명해 놓은 글들이 글이 처음에 시작 서류에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여자아이 루이제뜨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은 루이제뜩 여자다운 여자 남자같은 여자 니콜라가 반해버린 여자손님 루이제뜩 그 애는 정말로 멋진 애다 난 내가 요다음에 그면 그 애랑 꼭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루이제뜩 루이제뜩 있었을까요? 있었나요?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후기를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같이 읽어볼까요? 한 두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매우 기대되는 책입니다.